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오빠 오늘 뭐하대? 오늘? 몰라 몰라 뭐 할거야? 했다가 비디오 보여줄거야 아 그래 우리 어떤 비디오? 우리 웨딩 촬영? 우리 웨딩 촬영? 아마 지난달? 그랬어? 지난주? 지난달 웨딩 촬영 아 웨딩 촬영은 지난달에 했지 맞아요 찍었어 지난주 우리 결혼식 했어요 결혼식 했어요 그럼 어땠어? 웨딩 촬영? 아 먼저 우리 그거 설명해야 돼 다른 나라에서 웨딩 촬영 안 돼 웨딩 촬영 안 해? 안 해 아 진짜? 웨딩일만 그 포토그래프 있어 아 웨딩 촬영 우리 안 해 안 해 그럼 뭐야? 웨딩 촬영 그 뭐야? 결혼식 전에 우리 식전 촬영 식전 촬영 응 그럼 왜 필요해요? 이거? 응 이거 우리 청첩장 청첩장? 응 그리고 우리 이거 사진도 걸어놓고 응 나도 잘 몰라 처음이라서 왜 필요하지? 추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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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응 왜냐면 내 친구들이 초대 초대장 보냈을 때 물어봤어 어 왜 이미 사진 있어? 사진 있어? 이거 웨딩 드레스야? 아니 아니야 그거 우리 웨딩 촬영만 했었어 응 그렇게 그렇게 했어 그럼 어땠어 그날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힘들었어 왜냐면 우리 몇 시에 갔어? 아 아마 우리 6시에 갔어 새벽 6시 응 6시에 일어나고 그럼 저기 장소? 웨딩홀 웨딩홀 웨딩홀에서는 우리 촬영했어 응 저기 먼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드레스 많이 입어봤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4개 응 4개 오빠도 4개 나는 아마 3개인가 4개인가 4개 그리고 그리고 아 그럼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 응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받거든 신부가 근데 이거는 혼자 하고 아 나만 나만 받고 응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 몇 시에 끝났지? 저녁 6시 아마 그거 태양 해 질 때 해 질고도 찍었으니까 아마 한 7시쯤 끝난 것 같아요 저녁 7시 응 와 진짜 나는 이제 모델이 아니고 나는 모델이 아니고 아리아는 모델이니까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구요 진짜 아 그럼 내일 어려워 어려운 일이야 진짜 아무나 못해 근데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맞아 나도 포도그라프도 진짜 좋았어 응 그 사람 엄청 좋았어 응 그 사람 엄청 좋았어 저 진짜 예쁜 예쁜 사진 찍어주셨어요 예쁜 사진 찍어줬어요 나 진짜 행복해 맞아요 그리고 또 어땠어 그냥 우리 비하인드싱 어떻게 해 그리고 비하인드싱 보여줄게 아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 아 맞아 근데 이거 포토샵 없이 아 맞아 저희가 이제 사진을 골라서 보내면 다시 포토샵을 해서 보내주는데 응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응 저희가 결혼식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시간이 없어서 결혼식까지 저희가 한 달 한 달 딱 여유가 있어서 응 바로 촬영하고 바로 웨딩 이제 웨딩 결혼식까지 해가지고 응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못 받아서 저희 일단 처음에 사진 찍어준 거 원본으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진 좋아? 왜냐면 포토샵도 진짜 좋아 좋았어 그리고 그 색감이 너무 좋더라 맞아 그럼 보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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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보세요 봐봐 봐봐 하하하하 봐봐 왠이정 안녕하세요 무슨 promotio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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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